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주식 고수의 최강자를 가리는 넘버원 포트폴리오 시간이죠. 각종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버원 포트폴리오에도 다소 영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하면 넘버원 포트폴리오죠.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웠을까요? 지금부터 참가자 소개부터 함께 보시죠. 와우스타킹 2차 우승자였던 임상국 현대중권연구위원 그리고 5차 우승했던 안중수 한화투자중권 차장도 역시 정의 멤버로 함께합니다. 와우스타킹 6, 7차 우승했던 이종일 차장과 김우식 차장 역시 정의 멤버죠. 이렇게 정의 멤버의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순위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임상국 현대중권연구위원 15.34%로 어제보다는 약 4%가량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방어하는 모습 보이면서 여전히 좋은 누적 수익률입니다. 2위에는 안중수 차장 2% 차이가 나고 있는데 13.07%로 2위 기록했고요. 김우식 차장은 3위 8.66% 수익률입니다. 4위에는 이종일 차장 올랐습니다. 종목 순위도 이어서 보시죠. KMW 16.67%로 순위 1위 했고요. 그리고 백광산업은 15.56% 3, 4위에는 동성홀딩스와 레드로버 올랐습니다. 임상국 연구위원 종목 보시죠. 오늘 신규 편입 두 종목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택 매수가 7,900원에 시도하고요. KMEC은 1만 300원입니다. 네, 이종일 차장 신규 편입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어제 시도했는데 실패했었죠. 오늘 매수가 1,450원에 다시 시도합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살펴봐야죠. 기준은 전일 종가입니다. 네, 임상국 연구위원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하시죠. UIL과 디스플레이 택 손절가 터치하면서 오늘 제외됐습니다. 레드로버는 7.27% 기록했고요. 다음 보면 페이퍼코리어와 티라젠 이텍스는 다소 손실 발생했죠. 디스플레이 택 오늘 신규 편입 다시 시도하고요. KMEC도 역시나 신규 편입 다시 시도합니다. 편입가는 1만 300원입니다. 네, 다음 안종수 차장 포트 보겠습니다. 백광산업 15.56%로 수익률 좋습니다. 게임빌은 4.3% 수익률 기록했고요. 다음 보면 한솔테크닉스는 마이너스 4.47% MS오토텍은 마이너스 1.79% 기록했습니다. 네, 2종 1차장 종목도 이어서 보시죠. 동성홀딩스 14.88%로 수익률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마이너스 0.99% 기록했고요. 미디어플렉스도 마이너스 4%대 손실 다소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면 한국토지신탁 오늘 신규 편입 시도하죠. 네, 마지막으로 김우식 차장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 손저가 15만원 터치하면서 제외됐습니다. 서울반도체는 4.44%, KMW는 16.67%로 수익률 좋고요. SM과 KH바텍 조금씩 손실 발생했습니다. 네, 자세한 포트폴리오는 한국경제TV 마켓포커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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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